전자적 방법을 통한 문서관리 제6장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51조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1. 법 제6조에 따라 입주자 등이 자치관리로 정한 경우에는 의결기구인 입주자 대표회의와 집행기구인 관리주체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를 둔다. 2. 입주자 대표회의는 0 제4조 제2랑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하며 기술인력은 공동주택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서 겸임을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겸임 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 제52조 자치관리기구의 운영 1.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감독을 받으며 입주자 대표회의는 0 제4조 3항에 따라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 찬성을 받아 선임하여야 한다. 2. 관리사무소장이 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자격치소 및 자격정지 등의 처분 확정이 내려진 때에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여야 한다. 3. 입주자 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장 해임 및 그 밖의 사유로 결혼이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. 제53조 직원의 자격요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 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다. 가 될 수 없다. 1.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 자격을 보유하는 업무의 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 2.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 또는 그 구성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서 제54조 인사 보수 책임 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담당 업무와 인사 보수 및 책임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으로 정한다.